너 또 양말 안 신었지? 가윤이는요 운동화를 3개월 이상 못 신어요 맨발로 신어고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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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패밀리예요 저희 패밀리였습니다 야 양말 신어야지 검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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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런 생각이 아닌데 검증 내가 이런 생각이 아닌데 넌 여자잖아 우린 남자분 원래 여자 양말 다 신는 거 아니에요? 맞죠? 추울 때 신는 거 아니에요? 그럼 보통 여자가 아니잖아